자 안녕하십니까 1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대한 내용을 배워요 이제는 전혀 다른 법을 배우게 되거든요 다른 법은 뭐냐면 여태까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었어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인데 이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용계기도지입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중에서 도시개발사업 도시정비사업이란게 있었죠 도시개발법이란 법이 있고 도시정비법이란 법이 새로 나오게 되요 우리 주택임대주택 민법을 공부하다 보면 임대차를 배우게 되죠 물건을 갖다가 뭐에요 우리가 사용료를 지급하고 빌리는 걸 임대차 그렇지 않은 건 뭐에요 사용대차라고 하죠 근데 우리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이란 특별법이 따로 있죠 그래서 주택에 대한 임대차는 임차인을 보호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뭡니까 수평적 규정이라기보다는 뭡니까 좀 더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현실의 세계에서 임차인은 임대인에 비해서 현저히 불리한 지 자본주의 하에서는 아무래도 돈이 없으면 뭐에요 서럽잖아요 그러니까 임차를 보호하는 법이 만들어지는 거고 자 그래서 나도 좀 보호해달라 해서 상가임대차보호법 상임법이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두 가지는 뭐에요 민법에 있는 임대차를 좀 더 우리가 사회법에 가깝게 우리가 이제 무기대등의 원칙에 의해서 너무 불리한 뭐냐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라면 이 도시개발법은 저는 성격이 달라요 국토의 개미 이용에 관한 법률에 지구단위 계획으로 신도시 개발을 할 수가 있고 도심이 지구환경정부에서 재개발 지원축을 할 수가 있는데 좀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방법이 있지만 검정고시를 마치는 방법이 있어요 패스트트랙 빨리빨리 할 수 있는 것처럼 신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만든 특별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개념을 좀 이해하셔야 되고 그 흐름을 잘 잡아주셔야 되는데 이 그 부분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판 보실까요 자 도시갈법상 도시개발 지역의 지정인데요 구역의 지정은 일단은 기존의 도시가 있어요 자 우리가 한번 설명해 볼게요 기존의 도시가 있는데 자 기존의 도시가 있죠 기존의 도시가 있어요 기존 도시가 있는데 도시가 있는데 점점 인구가 많아지죠 인구가 많으니까 대체제가 필요하죠 아파트 값이 폭등합니다 좋아요 그럼 여기 대체제가 필요한데 도시에는 사실은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더 이상 싸게 아파트를 지을 수당이 없는 거죠 그래서 도시 외곽지역에 있는 이 지역을 우리가 뭡니까 신도시개발구역으로 구역을 지정해요 신도시 발표하고 지정을 하고 신도시 만들어 보니까 여기도 한번 구역을 지정해 볼게요 구역을 지정하죠 두 군데가 생겼네요 도시 외곽지역에 뭐예요 지정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뭐가 되죠 강남수를 대체하겠다는 개발 계획을 짜고요 거기서 구역을 지정하게 되면 여기는 관리지역이고 여기는 그린벨트지역이다 그런 지역이 해제해서 구역을 지정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 구역이 지정되면 거기에 있어야 되면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겠죠 신도시 발표 계획들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이런 계획들이 나올 거예요 똑같이 지구다닉과 비슷하죠 이렇게 되는데 자 여기 이제 조금 설명할 때 이 지역을 갖고 이렇게 설명해 보면 자 여기 A지역이라 편히 하고 B지역이라 편히 할게요 자 그럼 이제 A지역에 있는 지역이 이렇게 원주민들이 있었어요 여기 CD가 있었죠 A프라임 자 기역 자 그럼 이걸 1지역이라 할게요 그냥 2지역이라 하고 그래서 A, B, C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 다 나가라 나가고 이제 뭡니까 두시 계획을 해서 하는 방법을 집단적으로 대지를 할 수 있는 걸 수용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B지역이 있었어요 B지역이 뭐 D, E, F, G, H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서 이제 여기서 기다려라 라고 해서 기다려라고 해서 그래서 토지를 교환하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A프라임, B프라임, C프라임 이런 식으로 이제 토지를 교환하는 도시계획 사업을 하게 되는데 이걸 기다리는데 기다려다 지쳐서 환장하겠네 해서 환지라는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집과가 굉장히 비슷할 때는 환지 방식을 사용하고 조합이죠 환지 조합이 주로 하죠 도시계발 조합이 하고 이거는 뭐예요 강제로 하는 고로 공공서를 예를 취하는 수용 방식을 사용해서 나가라 했을 때 권리가 살아있지 않고 다 나가는 게 수용 권리가 아직 살아있는 게 환지가 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이제 정리가 되고요 그럼 이제 전체적인 기본 맥락을 좀 잡아드려야 되기 때문에 맥락을 잡기 위해서 한번 더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그러면 이제 강남의 수요를 대체하기 위해서 절차가 있는데 이제 개발 계획이란 걸 짭니다 개발 계획 자 개발 계획을 짜죠 개발 계획을 짭니다 계획을 짜고요 강남의 수요를 대체하겠다 예를 들어서 기존에 있었던 동그라미 지역이 있으면 이 지역의 외곽에 이런 지역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지역 1지역 1지역에 대해서 부역을 지정하는 거에요 부역을 지정하죠 대체로 부역을 지정해요 도시계획을 지정이 됩니다 개구실이요 개발구역 부역 지정 부역 지정을 하게 되면 여기가 용도지역이 원래 관리지역이었었는데 효과가 뭐가 되냐면 여기가 도시지역으로 의지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의지합니다 근데 용도지역을 관리지역을 도시로 받고 있으신 사람들은 원칙적으로 뭡니까 도시군요의 결정권자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신도시개발구역 이 파란색의 동그라미 칠 수 있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이제 시도 대도시장이고요 예외적으로 이제 우리가 국토군무 장관이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장이 결정하는 경우가 시험에 꼭 나오고요 부역 지정에 효과가 있어요 효과 효과는 어떻게 되냐면 이 지역은 앞으로 뭐가 돼요 도시로 의지하고 앞으로 도시로 우리가 상견대에서 며느리를 의지한다는 것도 의지하고 여기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의지하죠 그렇죠 근데 주의할 것은 뭐냐면 이미 이 동네에 만약에 지구단위계획이 있거나 계획구역으로 있거나 지구단위계획이 있거나 또는 뭐야 이 지역이 취락지구일 때는 마을이죠 녹감당 취락지구는 의지되지 않아요 구역이 지정돼서 하고 구역이 지정되면 여기서 이제 시행자가 지정되고요 공공하고 민간 그 다음에 이 구역 시행자가 실시계획이라는 지구단위계획을 짜요 실시계획을 인과를 받아서 사업을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뭐에요 환지 방식과 그렇죠 수용 방식으로 토지를 조성하게 돼 있습니다 알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하고 이제 설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개구실이야 개구실 그래서 개구실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구역 지정에 대한 내용부터 이제 들어가고 요게 시험이 잘 나오고요 구역 지정에 이제 기준 면적이라는 게 있어요 기준 면적이 하나요 최소 기준 면적이 얼마나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시험에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교육 기준 면적이 예외 조항도 잘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 가지고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럼 가겠습니다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라고 되어있죠 그렇죠 원칙은 시도의사 대도시장이 결정을 하게 되어 있어요 시도재장이 결정을 한다 원칙은 시도재장이 한다 다음에 언어에 해당한 자는 계획적인 도시가 필요할 때는 도시개발을 지정할 수가 있는데 얘네들이 시도대장이에요 대도시라는 건 뭐에요 50만 이상의 시잖아요 즉 도시군 관리의 결정권자죠 그래서 특강도 지방자치법에 따른 서울특별시 광양시 특별자치를 제한 인구 50만 이상의 시 50만 이상의 시 이렇게 돼 있죠 근데 만약에 만약에 어느 신도시 개발 발표하는 지역이 서울하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성남하고 연결되어 있다 그랬을 때는 애매하잖아 그래서 50만 이상이니까 그때는 관계 시도의사 또는 대도시장이 협의해서 부역을 지정하게 됩니다 알겠죠 구역을 지정하고요 그래서 개발국의 지정권자는 도시군 관리계 결정권자 즉 국시도대장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개발국의 지정권자는 대도시시장 제한 50만 미만의 시는 결정권이 없어요 군수구청장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그럼 대부분 지정권자인데 환지계획만 구청이에요 특별자치장 구청장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장이 결정하는 경우가 시험에 중요하다고 했죠 국장이 결정하는 경우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도시개발을 지정할 수가 있는데 한번 볼까요 국장이 지정하는 사유 그래서 국장이 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아까 제가 국장이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 예외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역을 지정할 때 원칙적으로는 뭐에요 시도대장 예외적으로는 뭐에요 국장이란 말이에요 국장이 하는 경우가 뭐냐면 국 외우실 때 중, 공, 이, 천 이렇게 외우거든요 국 중, 공, 이, 천 자 그럼 첫 번째 국가가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 경우 국가가 국가가 국이 있어야 그럼 국 조여지 국 그렇죠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에 요청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장관을 얘기하는 장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청이라는 건 뭐냐면 권한이 없는 행정청이 권한이 있는 행정청한테 조르는 것을 요청이래요 조르는 거 뭐뭐 해주세요 라고 요청한다고 해주세요 니까 요청이란 말이야 그런데 봐봐요 우리가 시장군수들 대도시가 아닌 시장군수는 뭐야 경기도지사한테 얘기를 하면 되고 구청장은 누구한테 요청하면 돼 그냥 서울시청에 요청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장관들 같은 경우에는 가오가 있잖아요 그래서 중소 예를 들어서 중소 기출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중소 벤처 기업부 장관 장관 산자부 장관 산업자원부 산자부 장관 산업자원부 장관 이렇게 시험에 나온다고 해요 이네들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누구한테 요청하여서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중소 벤처타운을 만들기 위해서 장관이 키워드에요 장관 장관들 그러니까 시험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이라고 나오는 게 아니라 장관들이 나와요 그럼 장관들은 누구한테 국장한테 요청하는 거지 그래서 시험에서 교육부 장관 하면 되거든 교육부 장관인데 교육부 장관 이거 돼 장관이니까 그런데 시험에 뭐가 출제가 됐냐면 경기도 교육감이 나왔어요 교육감은 장관이 아니잖아요 중앙행정기관장이 아니잖아요 교육감은 기출문제를 해서 틀렸어요 자 그런데 공공기관의 장 이 공공기관의 장이 LH를 얘기해요 LH 토수농관철 토지공사 토지주택공장 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총공사 관광공사 철도공사 이런 애들인데 정부 출연기관 이런 것들의 장이 30만 제곱미터 이상 30만 아깝다죠 국가에 밀접한 사항으로 도시개발교육청을 제한 제한이라는 게 뭐냐면 권한이 없는 기관이 권한이 있는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라 민간인들 즉 행정청이 아닌 애들이 하는 게 제한이에요 여러분 제한권자지 요청권자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SH나 LH 서울 도시주택공사 경기도시주택공사 그런데 이런 애들은 안 된다고 얘네들은 SH는 서울시장인 오세훈시장한테 제한을 해야 되고 GH는 이재명 경기도시사 경기도시주택공사잖아요 LH만 제한할 수 있는 거예요 LH만 국장한테 제한할 수 있는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이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지 지방공사 안 들어가는데 꼭 시험에 지방공사를 넣어요 그 다음에 둘이 상해 아까 했을 때 협의해서 지정할 차를 정한다고 했잖아요 그쵸 근데 협의가 안 됐을 때는 윗사람이 해야죠 그래서 국장이 지정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천재 지방이라는 게 후쿠시마처럼 포항 지진처럼 급격하게 도시가 망가졌을 때 그때는 급할 때는 힘 좋은 놈이 해야 되잖아요 힘 좋은 놈이니까 중앙부처의 장관이 제일 좋잖아 그래서 국장이 하는 거야 그래서 외우실 때는 국중무이천 이렇게 보면 국중무이천 국가가 했을 때 중앙행정기관장이 요청했을 때 공공기관장이 30만 제한했을 때 둘 이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천재지변 이렇게 정리해야 된다는 거지 됐죠 네 이렇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정의 요청 조르는 걸 요청이라고 한다고요 시장 분수구청장 그럼 대도의 시장은 왜 요청을 못할까요 대도의 시장은 직접 지가 할 수 있는데 뭐하러 요청을 해 대도시가 아닌 놈들이 경기도에서 한다고 분수나 분수는 누구한테 구청장은 누구야 서울지청에 요청을 하는 거야 그럼 조르는 거지 요청할 수 있다 그죠 조르는 요청 점을 거쳐서 물어보고 요청할 수 있는 거지 알겠죠 대도시는 대학생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됐죠 그 다음에 도시개발국의 지정 제안이라는 말이 있다고 제안 해주세요 라고 제안 하죠 이런 것들은 내용이 아니라 여러분들 공공기관 정부출용기관 지방공사 도시개혁에 관해 토지 소유자 그래서 제안했을 때 여러분들은 핵심이 뭐냐면 실무에서는 3분의 2 정도의 토지를 가지고 제안서를 낸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 주의할 것은 뭐냐면 제안자에서 국가지자체 조합은 제외되는데 왜냐하면 국가지자체 조합은 국가는 어때요 국가는 국지조는 제외한다고 나오거든요 지조는 제외하는데 국가는 뭐예요 요청을 하거나 직접 지정하면 되고 지방자치단체도 뭐예요 제안권자 아니면 요청권자가 되잖아 근데 조합은요 아직 태어나지 않았어요 조합은 구역을 지정한 후에 이 동네에서 조합이 설립되는 거에요 그러니까 뱃속에 있는 아이가 엄마한테 아버지한테 뭐 먹고 싶다 피자 먹고 싶다 할 수가 없는 것처럼 아직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제안할 수 없는 거야 이게 실무에 잘 나옵니다 조합이 자 그래서 정보 출연의 장 얘네들은 우리가 정부에서 출연했으니까 직접 제안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니까 자 그럼 이제 구역 지정식 동의 요건이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무식하게 표현하면 그냥 지주작업 3분의 2 하시면 돼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3분의 2 3분의 2 제안서 넣으면 돼요 여러분들은 제안서 넣고요 그 다음에 비용 부담에 대해서는 이거는 국회법과 같아요 국회법과 같으니까 시험에서 외울 필요 없겠지 제안했을 때 기지산대에서 자 국회법에서 하는데 특별자치소 시장구청구청에는 제안적 협의에서 도시개발국의 지정을 위해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에 부담시킬 수가 있겠지 제안에 대한 결과 통보인데 자 도시개발 지정에 제안을 받은 국장이나 이런 애들은 1개월 원 플러스 원이죠 원 더하기 원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어 1개월 더하기 1개월이야 1개월 더하기 1개월 제안에서 오케이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되시겠어요 네 아 그렇구나 1개월 더하기 1개월을 연장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됐나요 네 됐어요 원 플러스 원 원 플러스 원 그러니까 기존의 도시에 외우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국회법에서는 45일 플러스 30일이잖아 근데 봐봐요 신도시 계획이 뭐에요 기존의 도시에다가 새로운 도시가 하나 더 생기는 거죠 신도시니까 우리가 마트 같은 데 가면 제일 좋아하는 게 뭐에요 원 플러스 원이잖아 원 플러스 원 1 더하기 1은 2 이렇게 기억해 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네 그 다음에 자 도시개발 분할 및 결합인데 자 봐봐요 여러분들이 내가 초코파이 하나 먹었어요 오리온 초코파이 먹었는데 배고파 그럼 하나 더 먹어도 돼 네 오케이 그 두 개 먹는 거예요 그러면 결합해서 먹는 거고 그러니까 뭐 파리바게뜨 케이크야 너무 많아 반으로 자를 수 있는 것처럼 도시개발 사업이 있는 사업 지구를 갖다가 이제 기존에 있는 사업 지구를 분할해서 나눌 수 있고도 그 다음에 두 지구를 결합해서 묶일 수가 있는데 주의할 게 있어요 우리가 현금 자동 지급 돈을 뽑을 때의 최소의 액수가 얼마에요 만 원이잖아 그러니까 만 원이니까 최소 1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둘로 나눠도 5천, 7, 12,000 이건 안 되고 만 만 이상은 돼야 된다고 알겠죠 그래서 둘 이상의 지구를 결합해서 하는 건 가능한데 그래서 공법에서는 분할 및 결합은 언제나 가능한데 언제나 언제나 이 법이 알려도 가능한데 늘 가능합니다 불가능하다면 안 돼 그런데 분화로 면적이 1만 이상 현금 자동 지급이 만 원 정도 가 돼야 돼요 이유가 있어요 이 이유가 설명이 좀 들어가면 쉽게 이해가 될 텐데 한번 볼게요 만 이상이 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분할 및 결합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라는 걸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도시개발 구역에 지적 요건이 있어요 와 이게 시험에 엄청나게 많이 나왔던 거죠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먼저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 이걸 먼저 보셔야 돼요 지금 도시개발법에서 용계기도지휘잖아 용계기도지휘에서 요거를 하고 요거 도시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따로 도시개발법을 만드는 거예요 용계기도지휘 배웠잖아요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에서 2반 결정이 되는데 이 파트만 도시관리계획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개발법에서 하는 거고 나중에 정비법도 할 거고요 이건 다 했잖아요 근데 이거 다 했어요 1번 2번 3번 5번 6번까지 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4번만 안 했죠 4번은 특별별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개발법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도심이 중요한 정비법이라는 법으로 다뤄지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는 기준 면적이 있었을 때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있을 때 용도지역을 따를 때 도시야 도시 그 다음에 관리지역 농림 다시 할까요 네 그러면 정리해볼게요 그러면 좀 더 편하게 자 보세요 자 여기서 볼게요 네 보면 이게 넓네요 여기서 이렇게 볼게요 자 이게 도시야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 전환경보제 이렇게 치자고 하면 이 도시의 외곽에 있는 부분이 있잖아 여기 여긴 무조건 허허벌판이니까 기준명이 30만이야 30만 아까부터 30만 여기에서 많이 본거 같죠 근데 예외적으로 10만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단 예외적으로 공동주택 아파트도 연립주택의 건설계에 포함된 경우 다음 요건은 모두 갖춘 경우에 10만원을 할 수 있대요 모두 갖춘다면 A 플러스 B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 관할에 초등학교 용지가 있어 그 다음에 4차선 도로가 확보됐어 자 그러면 봐봐요 초상집이 났어 사람이 죽었네 얼마? 10만원 이렇게 보시면 돼 초상집이 나서 뭐라고? 사람이 죽었다고요 초상집이 나서 사람이 죽었네 얼마? 10만원 됐죠? 네 그렇게 외우시면 돼 이거는 중요한 건 둘 중에 하나만 갖추는 게 아니라 모두 갖춰야 돼 모두 이게 문제예요 모두를 갖춰야 된다 하나만 갖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갖추면 되고 그러면 이제 여기 했을 때 봐봐요 주거지역 여기서 용도에서 주거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취지역이 있잖아 그러면 녹취는 자연녹취, 생산녹취, 보존녹취가 있거든 자 봐봐요 주거지역, 주상세 1만, 상업지역 1만, 공업지역 3만 자연녹취 뭐예요? 자연녹취 1만, 생산녹취 1만, 보존녹취 0이야 보존녹취는 도시개발사를 못해 그럼 이걸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하지 보존녹취는 도시개발사를 못한다고요 우리가 신도시개발정책상 여기는 안 돼요 그러면 주상생자는 봐봐 주상생자, 스테벳돈 주는 거예요 만원 이상, 주상생자는 만원 이상 공업지역은 뭐예요? 공3이야, 공3 공업지역은 3만 이상 비도시는, 비도시는 얼마? 30만인데, 30만 이상 허거벌판이니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초등학교하고 4차선도로 모두 학부하면 10만이에요 초다시, 이렇게 돼있지? 이렇게 돼있어요 근데 주의할 건 뭐냐면 자, 우리가 이 면적에 배제해도 되는 지역이 있어요 면적이 상관없는데 취락지구는 시골의 마을이잖아요 개발지능이 온천 터졌어 지구단위기획구역 중화행정에 협의하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대해서는 이 면적이 안 돼도 할 수가 있어요 자, 일단은 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의할 것은 미개발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인데 미개발지역이 뭐냐면 자연녹지라든지 생산녹지라든지 비도시 비도시 비도시는 미개발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자생비인데 자생비, 비도시는 원칙적으로 도시개발사업을 못해요 왜? 근데 국가가 도시개발사업을 했을 때는 원래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 뭐예요? 불가피할 때 개발할 수 있는 자연녹지 그 다음에 뭐예요? 계획관리지역에 한해서 하는 거예요 즉, 광역도식이나 도시경계획이 있으면은 그 계획대로 하지만은 그 계획이 없어 국가가 아무 생각이 없다 그랬을 때는 수립되지 않냐 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공공개발이 아니면 짜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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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고요 짜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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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관리지역에 한다는 거예요 알겠죠? 이거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고 자, 이거는 기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분은 다시 복습하게 되는데 보겠습니다 지지능요건의 배제라는 분이 있어요 배제, 배제라는 게 뭐지? 배제라는 거죠 배제, 배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배제 그래서 취한중이 자, 취 보통 취한중이 계지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취 계, 지, 중이라 해서 취약지구는 면적이 10만이 안 돼도 할 수 있고 개발진흥지구도 온천 터졌을 때 온천 터졌을 때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뭐예요?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여기 지구단위는 따로 하니까 그 다음에 중화행정기관장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자연환경부전지역을 제한지역에 대해서는 이 기준 면적이 미달할지라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시골에 보면 신도시 개발하려면 뭐예요? 비도시는 비도시는 30만이잖아 비도시는 30만인데 봐봐요 여기가 농림지역이야 농림지역인데 시골사람들이 뭐야 상하수도도 못 먹어 왜 물 길어먹고 그래 물이 더럽잖아 요즘 땅파도 지하수가 깨끗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여기다가 취약지구를 지정해 시골에 한 천평만 취약지구를 지정해 마을사람들이 살게 해준다고 그러면 이거는 이 면적이 30만이 안 돼도 할 수 있고 개발진흥지구는 우리 동네 온천이 터졌는데 이게 비도시 온천 터졌는데 온천 터진게 2만평 밖에 안 되는데 비도시야 비도시에서는 30만 이상이 돼야 되잖아 근데 온천 터진 지역이 면적이 좁은 걸 어떻게 해 그러니까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를 지정했으면 면적이 작아 되고 지구단위계획에서는 별도로 정하면 되고 국가균형발전에서 A지역과 B지역이 있는데 B지역은 낙후되어 있어요 낙후되어 있는데 그러면 계속 낙후되라고 살 수 없으니까 미니신도시를 만들라 그래 미니신도시 미니신도시인데 미니신도시는 면적이 크지 않아도 되잖아 그러니까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해서 국가변열발전에서 벤처타운 같은 거 만들었단 말이야 근데 그게 중요한 것은 아무리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벤처타운을 만든다고 해도 이 면적이 일반적으로 자연환경보전지역을 제한다고 했잖아요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얼마 일반적으로 개발 못하는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벤처타운을 못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취계지중이라고 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이 어디에 있는 거냐면 아까 얘기했던 이 부분하고 연결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취계지중 면적 상관없이 가능한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지구단역을 협의하는 거고 그 다음에 계획관리지역 이런 면적이 다 했을 때 아까 설명했던 부분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면적기준을 꼭 암기하셔야 되겠죠 시험 문제에서는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하고 다음 시간에 개발계획에 대해서 분할 및 결합까지 배웠죠 그래서 도시계획에서 그 다음 들어가는 내용들은 우리가 구역지정의 해제 부분을 설명할 겁니다 어떨 때 해제를 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